신경망 분류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그림은 다층 퍼셉트론에 해당하는 건데 결국 인간의 뇌의 구조와 뇌 안에서 정보가 처리가 되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모방한 패턴 분류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은 비선형적인 결정경계를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학습이라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턴을 분류하는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와 같은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입력층이 있고 은익층이 있고 출력층이 있고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어떤 층상,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 이 신경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 학습이라는 것은 결국 이와 같은 층 사이에 노드들 연결할 때 그 가중치를 조정하는 게 바로 학습입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설정하냐에 따라서 이 신경망은 다양한 형태의 함수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엔 은익층이 하나인데 이와 같이 은익층을 하나를 사용하는 다층 퍼셉트를 사용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연속 함수도 우리가 원하는 오차만큼 근사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이와 같은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아주 복잡한 형태의 패턴 분류도 가능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가중치를 조절하기 위해서 다층 퍼셉트를 위한 학습 알고리즘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류, 역전파, 학습 알고리즘이다 하는 내용들 여러분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서포트 벡타 머신입니다 이건 뭡니까? 선형판부 함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일반화 오차를 갖다가 줄이기 위한 그와 같은 방법으로서 우리가 마진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즉 여기서 보기에는 파란색의 결정경계가 주어졌을 때 결정경계에 가장 가까운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서포트 벡타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서포트 벡타의 사이에 존재하는 그 거리를 갖다가 우리가 마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클래스 간의 간격을 갖다가 넓히면 좋겠다 클래스 간의 간격을 넓힌다는 것은 결국 쉽게 말하면 여기서 보이는 이 마진이라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최다시킬 것이냐 그래서 마진을 갖다가 최대화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최적의 결정경계를 찾는 분류기 그래서 최대 마진 분류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서포트 벡타 머신은 기본적으로 선형 분류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파란색과 빨간색을 구분하고 싶다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비선형 어떤 결정경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저차원의 입력을 갖다가 고차원으로 이와 같은 형태로 바꾸게 됩니다 즉 2차원의 입력을 갖다가 고차원의 3차원의 입력으로 바꾸게 되면 간단한 어떤 선형 초평면을 가지고도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포트 벡타 머신에다가 우리가 커널법을 적용하게 되면 비선형의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인식기 분류기가 바로 서포트 벡타 머신이다 하는 거 여러분이 이제 기억나실 겁니다 그와 같은 인식기 분류기가 바로 서포트 벡타 머신에다가